7번째 이야기 할머니 아기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할머니 아기 동화를 들려주면서 이해시켜주세요. 얘는 누구로? 할머니는 요즘 보소이만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. 할머니 나 보소이잖아. 보소이가 누구로? 할머니 나 몰라? 너 네 집애로. 할머니가 보소이의 인형을 가지고 노십니다. 엄마 요즘 할머니가 이상해요. 응.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단다.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.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나을 수 없다고 하셨어. 할머니가 이불에 쉬를 하셨어요. 엄마가 할머니에게 기저귀를 채워드렸어요. 엄마. 할머니가 왜 이불에 쉬를 했어? 응. 할머니는 이제 아기가 되시는 거야. 할머니가 왜 아기가 되시는데요? 할머니는 어른으로 고생하며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아기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늘나라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야. 보소이는 과자를 가지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. 할머니, 과자 줄까? 응. 그런데 너 누구로? 난 보소이. 보소이야. 할머니는 맛있게 과자를 드셨어요. 응. 나 과자 더 줘. 보소이는 과자를 봉지째 할머니께 드렸어요. 예전에는 할머니가 과자를 봉지째 보소이에게 주셨지요. 할머니는 과자 봉지를 쥔 채 잠이 드셨어요. 자장, 자장, 할머니, 아기. 보소이는 할머니를 자장, 자장 해드렸어요. 옛날에 할머니가 보소이를 자장, 자장 해주신 것처럼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